자 지금 카페거리 입니다 지금 카페거리가 지금 물에 잠길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많이 찼구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오면 지금 아마 넘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람들도 조금 불안해서 그런지 좀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이구요 여러분들 지금 남양주시 쪽 별레거리 별레 카페거리 입니다 조심하시고 지금 계속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이렇게 서울에도 내리고 있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